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찬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다민족 페스티벌과 대륙별 찬양 대회일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 대륙별 찬양 대회 연습을 하고 있죠 이 찬양 대회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찬양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용하시기를 예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알아야 할 찬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알아야 할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엇을 하기 위해서인가 하면 찬송을 찬양을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멋있게 잘하는 그런 찬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또 랩런트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잘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이 어린 자녀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하는 것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자녀가 찬양을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왜 너 음정이 틀렸냐 박자가 틀렸냐 다시 해보라고 말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이 찬양하는 그 모습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나의 중심을 들여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부 사역을 할 때 랩런트들하고 수련회에 가서 주로 간식을 준다고 하면 찬양 소리가 막 커졌습니다 또 밤에 먼저 방으로 먼저 보내준다고 하면 찬양 소리가 더 커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중심을 들여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한 찬양은 하나님은 이러한 찬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귀신이 충만해져서 작곡을 합니다 심지어 뭐 귀신이 보여야지만 그 곡이 대박이 터진다라는 속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곡가 중에 어떤 한 작곡가는 음악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닌데요 젊을 때 포주 역할을 좀 하다가 감옥에 갔다가 나왔는데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관에서 모텔에서 방을 잡고 한 달 동안 음란한 것을 보고 늘 술을 먹고 있다가 그때 사단이 영감을 줘가지고 작곡을 시작했는데 그 곡들이 대박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곡하는 사람은 귀신이 충만해서 작곡을 하고 가수는 그 곡을 받고 나서 그 노래에 생을 겁니다 한 앨범이 발표되기 위해서는 가수는 모든 생을 거는 것이죠 표정과 춤과 또 노래와 조명까지 다 맞춰서 음악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곡을 준비하면서 가진 그 중심이 영향력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망대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찬양이 현장에 영향력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금의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금의 찬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이러한 보금의 찬양이 먼저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제자 제사장 왕의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찬양할 때 보금 속에 있는 행복과 또 평안과 영적인 힘을 얻는 찬양을 하시기를 예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 사역자가 알아야 할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 사역자가 알아야 할 찬양입니다 이 사단은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을 소개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찬양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원래 천국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을 맡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공중에 떨어졌는데 그 이름이 사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가지고 자꾸만 속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찬양을 가지고 속이냐면 가장 먼저는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또 어떻게 속이냐면 율법적인 종교적인 찬양을 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기준이 음정과 또 박자와 열심 어떤 형식에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음정과 박자는 맞아야 하죠 이 말은 음정과 박자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인기와 박수를 받고자 하고 또 나의 기능을 보여주고자 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찬양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자꾸만 육신적인 체험을 하고자 하고 환상을 보고자 하는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단이 찬양을 속이고자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사역자로서 이 복음의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대제에서 나눴던 이 복음의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찬양이라면 지금 말하는 찬양은 우리 앞선 찬양사역자로서 말하는 복음의 찬양이 것입니다 이 찬양사역자로서 이 복음의 찬양은 현장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가사가 전달되어서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 가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한 열 번 이상 그 가사를 읽어봐야 됩니다 이 가사를 읽어보면서 이 가사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또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라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어서 찬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울타리를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하는 것은 예배 속에 영적인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나가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못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과 영혼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이고 또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사당과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그 장소 그 마음에 영적인 울타리를 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씀 듣기 전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또 한 번의 영적인 울타리를 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 속에 사단을 결박하고 추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이시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옹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복음을 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전도와 성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선제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소를 누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그리소의 찬양을 현장에 전달하는 그리소의 제자들의 지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이았습니다